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내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업을 더하여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업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업 장무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국룰이 영이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팔에는 발로 이니라